이 힘든 시기에 나홀로 이렇게 겨울을 지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왔다 감으로써 이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걸 볼 때 저희가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.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. 파이팅! 배달해드린 연탄으로 겨울 조금 후끈하게 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뿌듯하고 좋아요. 값은 되게 싼데 무게가 있더라고요. 작지만 따뜻한 마음의 무게를 담아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. 겨울이 따뜻하게 잘 지낼 것 같아요. 가슴이 부자된다. 너무너무 고마워요. 따뜻한 연탄처럼 올겨울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세요. 이 캠페인은 이수근의 대리운전 코리아 드라이브와 함께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